오늘은 고려시대의 일식을 볼 거에요 그런데 고려는 일식이 많아요 일식이 총 13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개기일식을 포함하면 136개 정도 되겠네요 137,8개 이게 지금 개기일식 내가 여기다 포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33개가 찾았어요 고려일식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얘기는 미국 땅에는 한국이 우리나라가 없었다고 하는 개새끼들 있잖아요 아니 그 놈들 그거를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중국 땅에만 우리나라가 있었다 그런 놈들이 왜 거기 그 말단되는 주장을 하는 새끼들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고 일본이 뭐냐면은 서구 유럽을 일본이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는 임진완 당시에는 스페인이 전체 서구 유럽을 다장하기 때문에 스페인을 일본이라고 불렀고 그 후로는 지금 러일전쟁이 이때쯤 해가지고는 전부 다 어디를 일본이라고 불렀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를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일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걔네들이 전체적으로 역사를 위절했다고 그래서 걔네들은 백인종은 다 그쪽으로 빼고 원래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다 섞어서 살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백인종은 그쪽으로 다 빼고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땅은 거기다 황인종만 갖다 몰아넣겨야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황인종 일본을 만든 거지 지금 옆에가 아니 역사를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개새끼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 가지고 막 우기는 거야 지금 그리고 걔네들이 판을 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수중하고 얼마나 정확한 증거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일식이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일식은 너무 일관되게 나타나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도 전부 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나타나고 거기만 있었다는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 일식이 근데 우기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 거야? 걔네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고 열강들이 만들어준 거야 만들어준 역사를 가지고 사고 열강들이 그러니까 사고 열강이 일본이라는 거야 일본에 대해서 모르니까 개찌라를 떨고 있는 거야 일본인은 사고 열강이 일본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책을 안 봐요 책을 사고 열강을 일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임진단 당시에는 스페인 아니 일본이 뭔 줄도 모르는 새끼들이 환장하겠어요 환장해 아니 역사 강의를 하는 지금 여기 역사 강의를 하는 새끼들 보면 완전히 그 사고 열강이 만들어준 그 거짓말로 짜짓게 해 놓은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그 역사책 가지고 야 지도가 뭐 어찌고 저찌고 개찌라를 떨고 있어요 아니 일식 조사해 보면 간단하게 다 나올 건데 일식을 조사하면 너무 간단하게 다 나와요 어떤 개새끼도 지금 일식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치가 잘났어 한심한 새끼들 자 고려사회는 개개식과 일식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 놨어요 분명히 구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기식 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왜냐면 분명히 구별이 됐기 때문에 이건 개기식 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개기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이거는 저 전체 범위를 볼 거에요 지금 보는 방법이 틀려요 이거는 또 여기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범위에요 여기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곳이 일식을 불러요 한반도 포함해 왔고 이쪽이 일본 포함하고 중국대로 이쪽에 스페인 그 이쪽이 그 핀란드 까지 이쪽으로 다 볼 수 있어 이거를 그러니까 요런 이제 특별한 것만 더 유심해서 보자고요 이것도 여기 한반도 포함해 아주 다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거이 고려 일식이라고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식들이 많이 나와요 고려 일식도 여기도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여기서 다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야 전국 대륙이라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다 관찰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홍상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거는 남극 대륙이에요 남극 대륙에 밖에 관찰을 못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고려 거래가 있었잖아 지금 아프리카 우리 땅이었어 여기서 아프리카에서밖에 관찰을 못하잖아 지금 이거를 여긴 바다인데 어떻게 관찰하냐고 남극 대륙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관찰할 수 있는 분야란 말이야 이게 일식 한번 조사하면 모든 게 다 나올 건데 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역사서라는 건 다 쓰레기란 말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역사서는 물론 여기 중국 대륙이라든지 한반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까 같이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또 여기 여기는 한반도 오해 주는 관찰 불가능하잖아 이쪽이 위쪽에 원고 지방이라든지 여기 유럽 쪽에서 관찰하잖아 이거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오세아니아 쪽에서 관찰한 거잖아 이거 여기서 밖에 관찰을 못해 여기는 남극이고 여기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요 안에서만 관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식을 보면은 요 일식 지도를 보면은 개새끼들 여기 뭐야 박창범이 같은 개새끼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건 일식을 잘못 그려놨다 일식이 여기 잘못 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 우리 천조들을 무시하는 게 우리는 대단한 나라에서 이 일식 기록하는 정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일식이 지 못해라 개새끼들 지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잘못 그려놓은 거대 그런 쓰레기 새끼들 그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웅식이 갖고 쓰레기 놈들 완전히 나쁜 새끼들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일식이 고려시대 일식이야 이거는 여기서 밖에 관찰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다 우리 땅이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일관성이 있어 정말 정말 일관성이 있어 이런 지도가 이런 지도가 일식 지도가 어디에서 이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런 일식 지도가 천지 란 말이야 일식 보면 간단할 건데 강도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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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로 가는 새끼들이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밖에 여기서밖에 그런게 많이 나와 한반도에서 어떻게 관찰하냐고 이게 관찰 불가능한 지역인데 그리고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중심으로 봐야 하냐면 요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해요 요 라인 개기식 라인을 왜냐면은 요기 이제 일식이 아까 일식이 어느 정도로 보이냐 요 라인은 이렇게 바깥에 요 라인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이냐면 10%도 안 겹쳐 보여요 그러면은 이걸 일식은 일부러 관찰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지 보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 태양이 달에 의해서 10% 정도만 가려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면요 지구상에 태양의 밝기가 똑같아 하늘이 눈꽃만큼도 어두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50% 이상 가려져야지 태양이 50% 한 60% 정도 이상 가려져야지 약간 약간 흐린 날씨 정도로 돼 막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한 90% 이상 95% 이상 돼야지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일식을 만약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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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일식 라인을 중심으로 봐야 해 계기일식 라인을 그러니까 여기 계기일식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는 한 80% 정도 보이는 거야 80% 정도가 여기 태양이 덮이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요정도는 한 60% 정도 덮여 여기는 한 40% 여기 20% 이렇게 돼 여기는 거 살짝 깍지는게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거 해당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요 삥 둘러갖고 이 정도는 이런 일식을 보라고 아까도 아까도 봤지만 남극과 아프리카에서만 관찰하는 일식이잖아 고려시대 때 고려 땅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일식이야 고려 고려 땅이라고 우리 여기 뭐야 태동 2년 때 그런 그 혼일강리역대 국도지도 거기에 뭐라고 쓰러졌어 거기에 여기 우리나라 본국의 지도라고 했는데 여기 아프리카 그려졌잖아 지금 고려시대 말일까지 전부 다 고려시대 그때가 1402년이 고려가 금방 끝나가지고 1392년인가 고려가 끝나잖아 몇 년 안 지난 거야 그 당시에 이 땅이 전부다 우리 땅이었다고 명쾌한 증거가 나오잖아 지금 여기 아프리카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거야 이거는 아프리카라든지 오세아니아라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아프리카에서 관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여기는 그 끝이잖아 이렇게 끝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지역이잖아 여기서 고려였다니까 이런 여기 다 고려야 전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것들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땅에서 관찰하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는 한 40%밖에 관찰을 못하는 거야 이쪽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 일식이 일식이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개새끼들이 일식 한 번은 안 본다고 제대로 그러고는 역사를 강을 하고 있어 아 한심한 새끼들 내가 물론 여기가 중우대야 여기가 여기가 중우대니까 고려시대 때 중우대가 여기니까 여기가 잘 나오지 그런데 여기도 다 우리 땅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전체가 다 우리 땅이었다고 중우대는 중우대는 이쪽이야 중우대는 고려이식이에요 고려이식 대부분 이쪽이 갇혀 이쪽에 미국 땅도 다 우리 땅이야 저기 여기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이쪽 다른데는 땅이 없어 이게 육지가 없잖아 육지가 없잖아 이게 육지에서 궁성에서 관찰했는데 미국 땅에서 관찰했잖아 이거 이게 남미나 북미에서 북미에서 관찰한 거잖아 이거 명쾌한 개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새끼들은 뭐냐고 도대체 뭐를 근거로 그러냐고 뭐를 걔네들이 저작된 역사서 말도 안 되는 역사서 걔네들이 서양 놈들이 써준 거 그거 가지고 아니 그게 어떻게 증거냐고 여기 봐봐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것들이야 이게 남미라 여기는 중앙 중민의 여기 멕시코라든지 여기서 관찰하는 것들이잖아 아시아에서 관찰한 게 아니잖아 이게 이게 고려일식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관적이다 말이야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일식이나 그리고 여기 고려일식 그 다음에 여기 조선왕조실록의 일식을 조사를 해보면 일관적으로 나와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뭐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일관성이 일관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 근데 일관성 있게 나와 저기서 근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새끼들 뭐냐고 도대체 왜 그런 것들을 아니라고 주장하는 새끼들 그런 거를 보고 있느냐고 왜 그녀들을 환장하게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느냐고 그런데 가가지고 그 쓰레기 그 쓰레기 새끼들 왜 보고 있느냐고 그거 여기 증거가 있잖아 증거 아무 증거도 없어 개새끼들이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이 서양 놈들이 그림 갖고 보는 거야 고려시대 고려시대 일식이라고 보시라고 고려시대에서도 여기 바다야 여기는 바다 안 가운데서 어떻게 본다고 미국 여기 북미 땅에서 봤잖아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도 북미에서밖에 볼 수 없는 일식이 부지 기수로 나온단 말이야 도대체 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너희들 근거가 뭐냐고 아니 사기꾼들이 써준 사기꾼들이 사기로 쳐준 그 역사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란 말이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핫바지 새끼들아 아니 일식이 이렇게 명쾌한 증거들이 있는데 왜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야 전세계가 우리 땅이야 전세계가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왕조시대 천세계가 다 우리 땅이었다고 우리가 천자국이었다고 다른 놈들이 만들어준 그 거짓 역사 서가지고 그거 가지고 떠들지 마란 말이야 인도에서 관찰된 거야 이거 인도 쪽에서 전세계가 우리 땅이었어 전세계가 우리 땅이었어 명쾌해 친구들이 보면 이런데 한반도 녹색이 살짝 거짓잖아 이거는 10%도 안 걸치는 거야 태양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찰이 불가능한 것들이야 자세히 관찰해야지 관찰되는 거야 이건 유럽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 유럽이라든지 여기 아프리카 여기 여기가 어디야 아 이집트잖아 이집트에서 관찰한 거네 이거 그쪽밖에 관찰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이런 것들이 천지로 나온다 천지로 저선왕지실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일관적 너무너무 일관적 있어 아니 삼국사기 기록하고 여기 고려사하고 조선왕지실록이 너무나 일관성 있게 나온다고 너무나 일관성이 있어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박창부 이 쓰레기 새끼야 세상에 그건 다 잘못된 거야 네 생각에 틀리면 네 생각과 맞지 않으면 네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 쓰레기 새끼야 내가 왜 그 사람을 욕하냐면 그게 자기가 천문학자라고 지금 전문가라고 개 지랄을 떠잖아 그런 새끼가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도대체 있는 그대로 자료를 자료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개만똥 못하는 새끼들이야 개만똥 못하는 새끼들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아무런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보여줘야지 자료를 그래갖고 분석해야 될 거냐 자료를 자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거 바닥 가운데인데 이런 데서 관찰했나 여기 아휴 참 나 환장했어 좀 더 개기일신간 따로 보여줄 거에요 여기 알래스카 여기 뭐야 여기 알루시안 열도 있잖아 여기서 관찰했네 또 이거는 여기밖에 관찰을 못하잖아 미국 땅에서 여기 여기 이런 게 부지기수라니까 마찬가지잖아 여기 여기서 관찰했잖아 여기서 미국 땅에서 LA라든지 이쪽에서 관찰한 거잖아 지금 여기 여기서 관찰한 거잖아 여기 개기일신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그거 좀 이따 개기일신 나온 거 미국 땅에서 관찰한 거잖아 이거 부지기수로 나온다니까 미국 땅에서 고려시대 이거 다 미국 땅에서 관찰한 거야 이거 처음부터 북미잖아 지금 근데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뭐냐고 도대체 이것도 다 거기서 관찰한 거야 여기도 다 거기서 관찰한 거야 다 근데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건 뭐냐고 도대체 전 세계가 우리 땅이었어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여기는 북유럽이잖아 여기 여기 스칸디게나비아 반도 여기는 영국이고 말이야 여기도 다 우리 땅이었어 여기도 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였다고 스페인 영국 여기 핀란드 이쪽에서 다 관찰한 거잖아 이거 어디서 관찰했다는 거야 이거를 이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쾌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새끼들이 뭐냐고 도대체 왜 근데 그런 것만 환자하게 좋아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고정관념 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또 세뇌를 당했어 야 중국 땅이 우리나라 땅이 우리 한반도만 우리 게 아니라 중국 땅도 우리 땅이었다 중국 땅 그거를 세뇌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개새끼들이 그거 이야기하면 거기 환장해 아니 단대도 우리 땅이었다니까 미국 미국도 우리 땅이었다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새끼들 그것만 본다고 그래요 여기 미국에서 관찰 했잖아 여기 여기서 관찰했잖아 이거 여기서 이거 이게 진짜 명쾌한 증거가 있잖아 다른 놈들 이야기하는 건 난 그 쓰레기들이 써준 책이야 개새끼들아 근데 그것만 왜 환영하고 난리를 치냐고 그것만 해갖고 뭐 거기 써놨더만 그게 무슨 책을 찍었는데 천권을 찍었는데 6일 만에 완판이 됐다고 나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천권도 아직 못 팔았어 개새끼들아 어떻게 진실한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은 진실이 되냐 이 세상이 이렇게 명쾌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잖아 도대체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매우 중요한데 1183년대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분명 한반도를 지나가는 계기일식인데 왜 일식으로 기록된 것일까 이건 일식으로 기록된 거야 자 보시라고 남미나 여기 미국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거잖아 전부 다 바자잖아 나머지는 이런 게 부지 기수라고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미국은 우리 땅이 아니다고 그래 이게 부지 기수로 나와 이게 여기 남극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여기 오세 아니야 여기서밖에 관찰을 못하잖아 여기 아프리카라든지 여기 마다카스카르소 여기 밖에 여기가 육지 밖에 육지에 궁성이 있으니까 여기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것들이 부지 기수로 나온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여기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여기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거잖아 이게 이런 것들이 천지야 근데 뭐 한반도만 기다고? 뭐 중국만 기다고? 어? 아이 빨리빨리 봅시다 야 한심 한심한 새끼들 진짜라네 이거 보세요 남극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거야 전부 다 남극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여기 미국 땅에서 관찰을 쓰는 거 아프리카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관찰하는 거잖아 아 이건 미국 땅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거잖아 이런 게 부지 기수로 나온다고 아니 도대체 뭘 뭘 증거로 역사를 하느냐고 뭘 증거로 뭘 가지고 뭐 가지로 역사를 강을 하느냐고 강하는 게 뭐냐고 도대체 뭐 가지고 강하는 거야 조선왕주실록에도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다고 이게 조선왕주실록도 한 번도 안 읽어본 개새끼들이 역사를 강을 해 근데 그걸 좋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뭐야 도대체 당신들 뭐야 도대체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계속 봐야 되나 이게 일관성이 있단 말이야 일관성 정말 여기 아프리카에서 찍히잖아 계속 아프리카에서 찍히는 거야 아프리카 어디 하냐 여기 중국 대륙이라든지 아니 중국 대륙만 기다고 주장하는 새끼들은 또 뭐냐고 도대체 대륙 조선사 그러면서 대륙 중국 대륙에 코닫기만 그 한쪽 부분만 거기만 우리나라하고 주장하는 새끼는 뭐냐고 도대체 근데 왜 그거를 환장하게 좋아하냐고 아니 이건 뭐냐고 도대체 이거 임금이 여기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 để 그림 하는 게 미 ol 미국 땅이야 전부다 미국 땅에서 잡히는 거야 계속 고려시대 일식이야 이게 고려시대 자 여기 역사를 하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일식기록이에요 근데 일식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그게 역사가 뭐야 도대체 그거 사설하는 거는 완전히 짝퉁이라니까 내가 전부 다 하나씩 명실록, 청실록 다 보여줬어요 그거 전부 다 짝퉁이야 짝퉁 날짜 미상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종이가 하얘 그거 말도 안 되는 책들이야 그거 전부 다 그래 외국에는 기록 자체가 없어 서양에는 일식기록 자체가 없어 여기 오세아니아잖아 여기 고려시대야 고려 고려가 여기란 말이야 여기 전세계가 다 고려잖아 지금 여기 대륙 중국 대륙하고 여기 한반도 근처가 없잖아 거기서는 볼 수 없는 일시키잖아 여기서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소호경이 있었다고 소호경 그러니까 고려시대만 해도 수도가 다섯 개였어 수도가 각각 수도에서 관찰된 거야 전부 다 이게 이렇게 아니 고려가 한반도하고 중국 땅에 있었다면서 여기는 유럽이잖아 유럽이 북극 근처네요 유럽 땅에서 잡힌거에요 유럽같이 전부 다 고려였다고 미국에서 잡힌거잖아요 여기 북미에서 잡힌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유럽이잖아 이쪽은 이거는 내가 이제 계기식을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여기 한반도 개경을 지나지 않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홍산을 지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홍산이 수도라고 내가 좀 있다 계기식 지도를 보여줄 거에요 이거 남극에서 이렇게 많이 찍히네요 도대체 미국에서 지켰잖아 계속 이것도 이거는 개기식이 개기식까지 포함된 거구나 전부 다 내가 이걸 해 놓을 때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개경은 지나지 않는다고 지금 그런데 여기 홍산을 지나고 있다고 정확하게 제가 정리해보는 게 아니라 저는 개거리에 오른바를 잡히는 거구나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저는 개경이 오른바를 잡아야죠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고려 계기식만 모아 놓은 거에요 자 계기식 요렇게 환반도를 지나야지 그런데 요 보면은 여기가 홍산이야 가운데가 계기식만 모아 놓은 거야 요 요는 위쪽으로 지나긴 한데 개경을 지나지 않아 더 위쪽으로 지라 근데 홍산을 지나고 있어 자 요거는 계기식 인데 요거는 좀 더 다른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기식으로 계기식으로 잡힌 계획에 몇 년도 1,361년도 인데 이게 몽고 침입식이야 그런데 요 요 요 요 요 요 여기 어디냐 뭐 지금 베트남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꾸 아 요 베트남이 아니고 요거는 상해 정도야 상해 상해 정도에서 이렇게 잡혀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잡힌 게 아니냐고요 홍산에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상해에서 잡히는게 이게 계기식 인데 요거는 이제 계기식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요거는 그 개경 근처를 지나지 않잖아 지금 여기 개성 근처를 훨씬 위쪽을 지나잖아 이게 근데 여기가 홍산을 지나고 있다고 이쪽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개성 근처를 지나지 않아 요 훨씬 밑쪽으로 지나가 근데 여기 정화 공사를 지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이 집사 Jesus님께서 집사 500원에 1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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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을 지나서 그 개기식들을 이렇게 나온 지도가 있어 거기 안에 이제 그 나상일식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제공하려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요거를 제공할 때 이걸 다운 받아 가지고 요거를 이제 포토샵에서 이걸 이제 포토샵에서 이게 뭐야 투명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그걸 겹친 거야 그래 거기다 그린 거야 이거를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요 3번이 정확하게 겹치는 요 장소가 어디냐 요거를 찾아봤더니 여기 홍산이 옹산 그래서 홍산이 수도 있다는 게요 그래서 거기 내가 저기 지도에다가 내가 그거 아닌 천번에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뭐라고 나왔어 요 땅이 여기 한반도를 포함해 요 땅이 뭐라고 왔어요 수도 자치구가 나왔는데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뭐라고 와서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들은다고 요걸 개경부 라고 불러 한성이 한성부는 따로 있어 다른 데가 한성이야 여기는 요 대한민국 전체를 개경부라고 부른다고 개경부 요 개경부를 10개의 도로 나눴어 요 개경부 안에만 개새끼들이 근데 이것만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주장을 하잖아 여기만 우리 땅이라고 써져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내가 보여줬지 나는 단 한 개도 자료를 안 가지고 말하는 게 없어 전부 다 우리 책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무슨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 개새끼들 어떤 근거로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전부 다 외국 놈들이 써놓은 써는 말도 안 되는 장난처럼 그런 그런 자료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여기가 홍산이야 여기 그런데 내가 지금 으 으 내가 이 지도를 전번에 보여줬잖아요 이 지도가 출처가 어디서 나온지 몰랐어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출처를 정화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지금 정말로 나는 이 독자들 또 독자들이 이런 자료들을 보내주실 이런 그런거를 해 줘 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 아 요 요 요거를 잠시 내려놓고 이게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그림을 올려놓고 내가 이 그림을 여기 게시판에 올려놓고 이 그림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분이 지금 보면 이 분이 이 그림의 출처가 어딘지 써졌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라고 아벤 노부요시의 고려의 세계지도라는 2006년도에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번역자는 고려대학교 동양사업가 교수 이경훈입니다. 민음사에서 2006년도에 출발했고 해완사에서는 2014년에 출국관이 됐구만. 그런데 이 책을 내가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구하느냐. 내가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국회 도서관에서 물어봤어요. 그럴 때가 없었어요. 국회 도서관에도.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야. 우치다 지로 기자는 1895년 1월 10일 날 도쿄신문의 고려의 세계지도라는 제목으로 이 지도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우치다 지로 1895년 1월 10일 날. 그 다음에 잡지사는 일본어 한 잡지인 도쿄신문입니다. 기자는 우치다 지로입니다. 우치다 지로는 1858년부터 1913년까지 도쿄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우치다 지로 기자는 1913년 12월 2일 도쿄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55세였습니다. 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치다 지로 기자는 1877년부터 1913년 도쿄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조선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본어 신문인 도쿄신문은 1895년 1월 11일 기사와 일본어 역사학자인 아벤 노부여시가 1975년에 출간된 책인 고려의 세계지도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암살당하는 거야.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이게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변광현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변광현 선생님이 그분이 1956년생이에요. 1956년생인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조교였어. 서양학과, 서울대 서양학과에 우리 조교였다가 이 양반이 안동대학교 교수를 갔어. 그런데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이 양반이 영국 가서 다시. 그런데 이 양반이 뭐를 썼냐면 이 양반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 지금 나한테 논문이 있는데 그 양반 논문이 거무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다음에 고인돌 연구를 했어. 고인돌 연구를 해서 두 권의 논문이 있고 다수의 여러 논문 같은 거를 어디다가 발표를 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신문을 하나 냈어요. 신문을 내가지고 거기 신문에다 발표를 했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죽어진 줄 아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러한 그림을 일본 기자가 이런 그림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일본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이게 우익군자들이. 다 죽였지. 살해당한 거야. 왜냐하면 이건 정말 커다란 애교 문제거든. 이런 게. 살해당했어. 평광연 선생이 어떻게 죽었냐면 지금부터 한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10년이 더 지났는데 내가 알기로는 포천의 산종호수라고 알고 있어요. 가족끼리 캠핑을 간 거야. 그런데 가족끼리 캠핑을 갔는지 정확한 건 잘 몰라.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캠핑을 갔는데 이게 텐트를 치고 있었는지 또는 펜션이 있었는지는 모르지. 그런데 자관 그게 포천에 있는 산종호수를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집에 있는데 건장한 청량이 두 사람이 찾아왔어. 이 사람을. 청량이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신분은 누군지 모른데 나는 안기부라고 짐작을 해. 건장한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 나갔는데 안 돌아왔어. 그날 밤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거기 물속에 빠져서 죽었어. 병강원 선생이. 그거 원인을 못 밝혔어. 원인을 안 밝힌 게 했지. 뻔하잖아. 암살 당한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하는 강의는 내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 그런데 책도 안 사고 누구 보지도 않고 그 말갈대는 쓰레기들만 가서 열광하고 안 죽고 나는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야. 개새끼들아. 개이 많도 못한 새끼들아. 제가 이 그림이 이 그림 다시 한번 정확히 크게 보자고 아까 지도하고 100% 일치한단 말이야. 이게 100% 일치해. 지도하고 지도하고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남하고 정확히 일치해.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뭐라고 했어? 이 전체 한반도하고 이 근처 여기 조금 잘못 그렸어. 위에 더 올라가요. 위에 400리야. 여기가 4천 남북으로 4천리야. 이 정도야. 이 정도. 여기까지인데 이 위에까지가 뭐냐면 수도자치국이야. 이게. 이거를 뭐라고 나눠서? 여기에는 경도부라고 나와있어. 경도부. 그러니까 신증동국여지승남을 보란 말이야. 이 악마 새끼들아. 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책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만 보냐고. 우리나라 사람이 써놓은 역사책들이 있단 말이야. 신증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 신증동국여지승남의 일부원이 경도부야. 일부원이. 경도부에 대해서 일부하고 일부에 대해서 두 편이어서 한 권 이렇게 두꺼운 책이 그 전부 다 경도부에 대해서 썼어. 근데 경도부 안에 뭐가 나오냐. 팔도 이야기가 다 나와. 그러니까 경도부란 말이야. 이게 경도부야. 경도부. 알았어요. 이 쓰레기 새끼들아. 가르쳐주면 제발 좀 배우라고. 나는 목숨 걸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야. 이 개새끼들아. 이거는 이걸 경도부라고 했어. 이 경도부를 다시 이 경도부 안에 이게 경도부라는데 원래 이름은 뭐라고 불렸냐면 여기가 개성부야. 개성부. 개성부를 몇 개로 쪼개? 10개의 도로 쪼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점체가 우리가 여기는 수도자치구라고. 수도자치구. 지금 내가 보여준 고려시대의 모든 모든 그 일식기록이 전부 다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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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일식기록이야. 전세계 우리 땅이야. 더 엠파이어 코리아 인 1300년대. 1300년대 요 지도를 누가 그렸다고? 일본 사람이 그린 거야. 일본은. 일본 양심 있는 사람이 그린 거야. 양심 있는 악자가. 이런 중요한 기록은 눈에 안 들어오지. 이거는 자기 목숨 걸고 그린 거야. 목숨 걸고. 근데 이런 건 남들이 안 보이지. 쓰레기 새끼들아. 오늘 그만할게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강한의 새끼들 책보건가 뭔가 거기 있으면 아니 세상에 거기 6일 만에 책이 천 권이 팔렸대요. 응? 그런 쓰레기 책은 천 권이 팔린 거 내 책은 안 팔리고 말이야. 몇 달이 지났는데도 어이구 개쓰레기 새끼들 화나 안 나 지은아 안 팔리고 말이야. 안 팔리고 말이야. 네. 안 팔리고 말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